John 5, verses 1-9, Bethesda, 연못에 누워있던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Would you like to get well?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? 병든 자는 부정적이고 변명적인 답변을 합니다. I can't.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. 나를 연못 물에 넣어줄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난 낳을 수가 없습니다. Then Jesus said to him, Get up, pick up your mat and walk. 어서 일어나거라. 누워 지내던 매트리 집어들고 걸어갈지어다. 난 할 수 없어. 라고 변명하고 부정하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 날 도우시기에 난 할 수 있다.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선포합니다. 아멘.